한 번에 초청하러 30분간 시간이 되어있으면 좋겠어요. 좌측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둘 셋이요. 하나 셋입니다. 한 번 쭉부터 중앙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제복 의상이고요. 또 오늘 무대에서 몬스터를 보여드릴까 하는 컨셉에 맞게 오늘 이렇게 맞춰서 재봉 컨셉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지금 한 번 봐 네, 우측도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호프리스 안녕하세요 로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앙도 한 번 봐주세요 저희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드림 콘서트를 서게 되었는지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NCT 127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첫 측이요? 네, 우측도 한 번 봐주세요 네, 좌측이요 네, 지구 측이 있습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칠단이 멈췄나요? 칠단! 어? 팔구다! 우측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심장건대상 제가 멘트 어, 이게도 이렇게 돼서 오우! 네, 중앙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어... 네, 무대를 또 배그레이드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오랜만에 팬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또 특별하게 제가 한번도 선보여드리지 않았던 정규앨범 폰스시라는 앨범에 섹슈얼미티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여기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구요. 오늘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기사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행복하세요. 아...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또 중앙도 한번 봐주시구요. 네, 행복해요 네. Veterans grab 이 세文 여기 신화 20초 20초 40초 짠 21초 21초 아 아 baby 지금이야 oh my baby 숨겨진 나 진심이 난 궁금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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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문 한번 봐주시고요 네 우측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